디지털 음반 자퀴 점수, 음반 자퀴 점수, 시청자 선호도 자퀴 점수입니다. 과연 1위는?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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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순마 선생님, 김용문 선생님 그렇게 애쌤 축하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니저 오빠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앵컬송 준비해주세요. 네, 앵컬송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타블러와 성은이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가요 차트 쇼. 네, 다음 주에는 더 멋진 차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차트 생방송입니다. 뮤직뱅크 케이 찬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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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서지! 감사합니다. 그대와 발을 맞추며 걷고 넌의 두 손을 잡고 우리 업계에 기대여 말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서지! 고, 서지! 고, 서지! 고, 서지! 고, 서지! 그대와 발을 맞춤면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우리 업계에 기대여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에 행복만 줄게요 Can't sing you all my